아시는 챌린지 있으세요? 어, 저 있죠! 어, 머리 부터 발끝까지! 유행이에요! 유행이야? 누구 노래인지 알아? 김종선배님! 아는구나! 야, 어떻게 하다가 진짜! 꿀하고 알죠, 지하도? 네, 알아요, 알아요!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야, 이거를! 좋아, 좋아! 야, 이거를 어떻게 알지? 역시! 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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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떴지!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떴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 왜 이렇게 알아요? 원래 안무 좀 보여줘 봐! 원래 안무 좀 보여줘 봐! 원래 안무 좀! 되게 많이 화제가 됐다는 노래였는데! 아니, 이게! 이게 원래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피어나갈 때! 이게 그 어떤 그 일본 방송국 피디님이! 아, 그렇대요 뭐! 아! 그분이 이걸 뭐 카메라 놓고 시작하셨던데! 야, 일본 한번 가야겠다! 강일치기로 한번 가서! 강일치기로 가서! 강일치기로 가서! 내가 두 가지야 묻고 싶은 게! 이걸 왜 하셨는지! 그리고 원래 안무가 있는데 왜 새로 안무를 만드셨는지! 이거 요즘 많이 하더라고! 아, 좋아, 좋아! 네, 추가 금을 획득할 수 있는 미션은요! 음악이 흐르면 맞춤을 쳐로! 각 팀은 댄스 챌린지 3개 중 한 개를 뽑아서! 15분 동안 완벽하게! 챌린지?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아, 나 큰일 났다! 나 오늘 멈친데! 전부가!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먼저 성공한 순으로! 금과 연도별 전보지를 저희가 드릴게요! 오케이! 하자, 하자! 오케이! 그러면 챌린지 뭐래요? 이 3개를 랜덤으로 뽑으시면 되는데요! 한 분씩!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아이유 건데 이게 꿈빛 파트! 아, 이거 요즘 나오는 거!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나 처음 들어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이거 쉽다! 쉬워! 이거 쉽잖아요! 어려워, 어려워! 아니, 아니, 쉬워! 쉬워, 이거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이거 형 상부지면 다 상부지면! 아, 너무 어려워! 오케이, 됐어, 됐어! 우리 꺼야, 이제! 와, 큰일 났다, 씨! 우리 꺼야, 우리 꺼 봐! 알겠어? 귀여운 척이, 귀여운 척이 잘 안 되는데 귀여운 척을 해야 돼요! 투자 열심히 하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그러니까! 볼게요! 아는 노래! 게럭 기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뭔데? 우와! 뭐야? 아, 이걸 어떻게 재석이 형이 알아! 아, 말했어! 아, 말했어! 아! 아, 저거야! 저게 태석이 형이! 이걸! 야, 저거! 저거야! 그래도 우리 꺼 귀여운 거다! 와! 이렇게 쉽다, 야, 저거! 쉬워, 저거야! 저거 어떻게 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 이제 다음 관계에서 보면... 어? 뭐야, 뭐야, 뭐야? 신곡 챌린지! 어, 이지! 아, 저희 거예요, 챌린지! 어, 이지! 이거 이지가 아닌데? 야, 야, 우리께 제일 좋아! 우리께 제일 나아! 제일 나아! 제일 나아! 아, 여기가 제일 낫네! 그치! 아, 어렵다, 어렵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심사위원은 윤종서 PD고요! 아, 그래, 종서예요? 야, 이거 맞아! 아, 동서! 네, 윤종서 PD의 기준에 맞으면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지금부터 딱 15분 드릴 거고요 15분 드릴 거고요? 가자, 가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얘가 다 땄으니까, 우리 맞아요! 그래도 한 명은 아니까 제가 깨러기타 바라바라방방 이런 거 있어요 시작! 울고 싶어 잠깐만 울고 싶어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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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울고 싶어 질때도 아 울고 싶어 질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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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울고 질때도 울고 울고 질때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비소짓게 지워 지워 잘하겠어! 만드는 만드는 마법 마법까지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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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돌려! 형, 그냥 돌려! 형, 그냥 돌려! 만드는 비소짓게 만드는 만드는 미소짓게 만드는 미소짓게 만드는 만드는 마법 마법 그리고 이거, 이거 할 때 슬룩슬룩슬룩 하면 돼요 아, 그래? 그게 안 돼 아, 이렇게?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슬룩슬룩슬룩 그러니까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둘, 셋, 셋 둘, 셋, 셋 오른쪽 벗다가 왼쪽 보고 오른쪽 벗다가 왼쪽 보고 스 손 벗고 이 쪽은.. 이쪽을 봐야 이쪽을 봐야 된다는 봐야 되는거 poorly 내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이쪽을 봐야 돼 똑같이 하지 오른쪽 벗고 네, 벗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각자 해봐봐 우리가 뒤에 대충 따라 볼게 짚 앞으로 갇혀 앞으로 가면서 와 형 멋있다 어 형 어 형 좋아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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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박자만 맞으려 저거 어렵더라고 저게 아 탕 이거네 야 이거 뭔데? 야 그거 뭔데? 다 이거 소녀시대 아니야 우리 소녀시대? 사실 이것만 되면 상관없잖아 그지? 어 됐다 사쿠라가 사쿠라가 딴다 사쿠라가 딴다 근데 사쿠라가 일단 따고 알려줘야 돼 사쿠라 네가 좀 해야 돼 사쿠라가 좀 이거를 안무리 좀 따고 저 다리가 어떻게... 저거 어렵더라고 저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거지? 저도 멈친데? 사쿠라 멈추라고? 사쿠라 멈추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충격인게 사쿠라 자기 본인이 멈추래요 저 멈추래 노력으로 만드는 사람이라서 채원아 네? 꿔라가 약간 멈추내야 있네 하나도 있었지? 언니 틀르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약간 멈추내야 아 자 이거 하고 기타 하고 뒤에 풀스타일로 바꿔 형 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서 바꿔짜 어차피 형 이것도 챌린지야 이게.. 형! 형! 화내 될 수 있어! 화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사랑스러워 하자! 사랑스러워 하자! 우리 저기 사랑스러워 할게요! 사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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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스로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할 수 있어요! 아니 괴로키 타는 괴로키 타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짧은 시간을... 저 딴 분들한테 이 땅을... 형! 형! 우리 찬스 썼어요! 우리 사랑스러워! 그런데 찬스는 어디 있어? 이때요! 찬스에서 우리 먼저 썼어! 시작! 찬스! 됐어요! 사쿠라 찬스 썼어요! 아이 너무 쉬워! 저걸로 할게! 우리 왜냐하면 괴로키 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에이! 말이 안 돼! 말 안 돼!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사쿠라가 찬스를 썼어! 뭐! 뭔데? 아니 사랑스러워! 봐봐! 사랑스러워! 말이세요? 하지! 이거 뭐지? 쉽네! 쉽네! 오 쉽네!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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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쉬운 만큼 여기는 확실히 디테일 해야 돼! 아 맞춰 맞춰! 찬스가 허락했어요! 이 대신에 더 엄격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원작자가 허락했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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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하나 둘 셋 넷 원작! 근데 이거! 시간 종료고요! 도전하실 팀 먼저 가운데 나오셔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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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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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사자 팀 먼저요! 그냥 그냥 깡따구를 해! 이지야!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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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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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죠? 왜!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왜! 이 형 골반 더러워! 이게 골반이 트리는데 바운스 뒤로 갔는데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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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렇게 더러워요! 나도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야! 아니! 아 이 느낌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구나! 우리는 또 이런 건 줄 알았지! 아니아니야! 뒤로 뒤로! 아 뒤야! 네! 뒤가 악순태야! 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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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울고 싶어질 때도 왜! 왜!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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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 아니! 우린 끝이야! 자! 화이팅!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반대로.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왜? 너무 밝게 웃어서 사랑스러운 맛이 없어서 좀 떨어지는... 아니, 밝게 웃는다고 이게 문제예요! 아니, 웃음이 문제예요? 너무 웃지 마요! 아니, 너무 웃지 말라고? 아니, 너무 웃지 말라고! 아니, 너무 웃지 말라고! 적당히 웃어, 이빨 보이지 마요! 어떻게 웃으라는 거야? 표정 연계해요! 표정 연습! 표정 연습! 아니, 되게... 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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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따라가자! 자, 가자, 가자! 이번에는 잘 배웠어, 잘 배웠어! 가! 울고 싶어질 때도 잊어지게 만드는 바람 아, 왜 또? 아, 왜? 개인 교수 받고... 봐봐, 봐봐, 봐봐! 어디 동지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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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하나, 둘, 뒤로! 오른쪽, 왼쪽! 아, 뭐야? 왜, 왜? 표정이 너무... 방향이 재숙이 혼자 반대로 버렸어. 왜? 내려! 내려!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린이 형! 하나, 둘, 셋, 어린이 형! 핏, 핏 필수까지! 1등agen 카파 장스 팀이고요 9.1부가 어려웠어요 그럼 시작esta 근데 채원이 많은화 나왔어요 해드릴게요 그린타기! 울고 싶어질 때도 미쳐 짓게 만든 바로 다시 늦었어. 나이스. 내 쓴다. 정원 앳어. 우리 형 진짜 애쓴다. 정원아, 보면 알아. 성진이 형 애를 쓰는 게. 애써, 애써. 거의 왔어, 거의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2위, 2위. 2위, 2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고기 맞아. 이게 너무 쉬워.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아, 우리가 어드반타지는 줘야지. 지금 성공하셨는데 여기 팀이 너무 쉽잖아요. 네, 너무 쉬워. 그래서 추가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석진 씨만 안 틀리면. 그게 어려운데. 이 모습이 멋있지 않아? 너무해. 그냥 봐, 둘, 셋. 하나, 둘. 아니, 아니, 하나, 둘. 맞아요, 맞아요. 팀이 있잖아, 팀이 있잖아. 팀이 있잖아, 팀이 있잖아. 저희 아빠 좀 용서해주세요. 내리고, 내리고. 눈물 날려고 그런다. 우리 형. 잘한다. 눈물 날려고 그런다. 이상해. 그려봐요. 우와, 빨리 배운다. 해피 해피 마카롱 누가, 누가 먹었나? 해피 해피 마카롱 누가, 누가 먹었나? 인정. 해피 해피 마카롱 누가, 누가 먹었나? 됐다. 아, 좋잖아.